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식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위활동 개시를 위한 시행령 제출에 응답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위위원장은 오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에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위원회는 아직도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7일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지난 3월 5일 우리 위원들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위원회는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정부의 정시관을 송부했지만, 아직도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은 위원회의 규모를 120명과 192억 원으로 정한 예산과 시행령안 등을 정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수차례 실무진 접촉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인력과 예산안 등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늦춰지면서 세월호 특위는 아직 실무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예산안 승인 전에 행정자치부가 직제, 인력 시행령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세월호 대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아 실제 정확한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취임했다는 소식에 이석대 위원장은 주무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만큼 구체적인 얘기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임식에서 세월호 대책과 관련해 해수부는 주무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유 장관은 세월호 인양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세월호 특위 출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세월호 특위를 세금 도둑, 탐욕의 결정체라 비난하는 등 흠집 내기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오늘 4월 16일 일주기 전 세월호 특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